선대위 상임 건물을 맡았던 안철수 의원하고요. 이준석 전 대표의 갈등이 고의 깊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길게 쓰고 있죠라는 말을 조금 속되게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의원을 비꼬았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제명해야 한다, 이렇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라는 글을 쓰자 이준석 대표, 안철수 의원이 했던 발언을 따라한 건데요. 어떤 발언이냐고요.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청 차장 시절 2021, 2022년 1분기 통계만 보더라도 1년 전보다 강력범죄가 우리나라에서 70%가 늘었습니다. 정말로 자빠졌죠? 네.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제명해야 한다면서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강성필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제명 대상이라고 보세요? 네. 사실 남해당의 인사들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고 조심스러운데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안철수 의원이 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들이 조금 과도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TPO,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물론 본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했으니까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지만 안철수 의원도 한때 대선 주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같은 당에서 이준석 대표와 몸을 담았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감정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신중해야 될 면이 있었다. 또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그런 말을 한 것이 사실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그렇게 굳이 기분 나쁘게 응수를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게 세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잘못했다. 또 한편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잘못했다. 한편으로는 둘 다 잘못했다.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 전체에게 좋은 영향이 아닙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정당에겐 가장 무섭고 국민들이 안 좋게 평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영석 단장님. 같은 당 입장에서 좀 착잡하실 것 같던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는 이게 선거 기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그냥 단순히 이제 서로의 그런 어떤 다툼을 넘어서 과연 당 차원에서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는 이번에 분명히 좀 정하고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쨌든 당의 총력전을 벌인 선거지 않습니까? 이런 선거에서는 그래도 당원이라면 그리고 당원에서 그래도 전 대표까지 하셨던 분이라면 선거에 도움이 되는 행위는 못할 망정 선거에 이렇게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안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인은 이제 18% 예상을 해가지고 거기에 덜어맞았다고 하는데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당 이런 관련하시는 분들이 이 선거를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는 선거라고 예상하신 분은 별로 없어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이제 뭐 질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지느냐. 아주 뭐 운이 좋으면 한 자릿수로 지느냐. 이 정도 예상은 다 했었던 거고 예상을 할 줄 몰라가지고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비관적인 예상이 전투를 치르는 전쟁통에 있는 선거판에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오히려 투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당인이라면 당연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식을 깔고 사람들이 처신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거를 예측해서 맞추면 맞추면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 오히려 맞췄다는 거 가지고 마치 당을 조롱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선거운동을 했고 아까 그 동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본인한테 그런 욕설을 들어가면서도 그거를 이제 뭐 유머로 생화시키면서 그렇게 어떻게든 좀 잘 선거운동을 치러 내게 갔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그렇게 악의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게 만약에 이런 사례가 계속 이제 반복돼도 아무런 그런 제재가 없다 그러면 누구라도 선거 한 복판에서 그러면 어떤 선거 활동에 져야 되는 행위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저는 뭐 적절치 않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될지에 그 부분은 이제 윤리위에서 판단을 하되 어느 정도는 이게 반복되지 않는 수준의 적정한 그런 수위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장가희 기자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갖고 안철수 의원을 또 한 번 저격했어요. 사실상 이게 저격했다라고 보기보다는요. 안 의원이 이준석 대표에게 내부 총질한다 당에서 제명해야 한다 이렇게 쓴 글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왜 그런지 알 것 같다면서 그 배경을 설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엊그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유튜브로 보는 시청자들에게 이번 선거 책임 어떤 리더가 져야 하냐 이렇게 물었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1번 윤석열 대통령, 2번 김기현 대표, 3번 안철수, 4번 이준석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준석 대표의 말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의 보좌관이 제대로 상황은 모르고 마치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의원이 당에서 세 번째로 선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 패배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서 안 의원에게 고고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본인은 그냥 번호를 매겼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또 선거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선대위 활동을 한 안철수 의원이 어떡하지? 라고 하다가 이준석을 갑자기 걸고 넘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이준석 대표는 언급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안 의원은 이 전 대표를 향해서 날을 세웠는데요. 한번 듣고 오시죠. 안철수가 막말을 했다. 이번 선거에서 지게 되면 대통령 당대표 다음 세 번째로 제가 책임자다. 그렇게 거짓 뉴스를 퍼뜨린 겁니다. 내부 총질하는 구성원들은 해당 행위자라고 생각해서 저는 당 윤리위에 제조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구준석 대표가 거의 득표율 차를 거의 근접해서 다 맞췄고 왜 이런 전략가를 당이 내치느냐고? 그게 꼭 전략이라고 볼 수 있나요? 지난번 때 총선 결과 그 정도 나올 거다라고 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안철수 의원은 또 이 라디오 출연한 다음에 SNS에도 글을 올렸거든요. 조금 전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응석바지 이준석 제명을 위한 서명운동 전개 그리고 응석바지 이준석을 가짜뉴스 배포 명예훼손 강서구청장 선거 방해 혐의로 제명을 줄 것을 요청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런 내용도 올렸는데 원영석 단장님 이 두 분, 이 두 사람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과의 그런 관계가 하루 이틀 된 일은 아니에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계속되고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계속되는 와중에서도 당을 위해서 그러면 필요한 게 뭐냐 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 뭐였냐 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그러면 해악을 끼친 게 뭐였냐 그런 이제 당의 관점에서만 이거를 한번 판단을 해보자면 저는 이준석 대표가 결국에는 선거를 해방 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뭐 그거를 이제 가만히 있는 수준에 머물러야 됐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설레가 돼가지고 아무런 제재도 없이 반복이 되는 거는 그거는 당을 위해서는 절대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뭐 안철수 의원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이준석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누구라도 당원이라면 누구라도 선거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서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거기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어떤 명분을 들이대든 그게 선당우사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게 있다 그러면 아니면 선사후당을 한 모습이 있는 게 보인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되지 않는 정도의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가혁 기자 이준석 전 대표 여기 나와서 그러는데요.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치맥 해동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것 같더니 또 티격태격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거의 정확하게 마치지 않았습니까? 18%포인트로 질 것 같다고 그랬는데 17.15%포인트 격차로 졌습니다. 그래서 쪽집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 뭐라 그랬냐면 쪽집개 소리는 듣는데 자기 선거는 3번이나 실패했다. 이거 의아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부디 평론가에서 우리 당의 전 대표로 돌아오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3번이나 낙선한 서울 노원병은 원래 보수 후보의 무덤이다라고 하면서 홍준표 시장도 나오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공천받아서 대구 나가면 될 것 같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노원병 출마하면 안 된다면서 자신이 이른바 여당의 험지에 출마했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강성필 전 대변인님 이번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요. 조용히 살겠다고 홍준표 시장이 계속했잖아요. 계속 요새 여러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홍준표 시장이 조용히 살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 말 자체도 정치적인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홍준표 시장은 매우 정치적인 강당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때가 되면 뜬금없는 소재를 중앙정치하고 결부를 시켜가지고 항상 메시지를 날리면서 주목을 받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직도 대권에 대한 꿈이 남아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조용히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번에도 이이준석 대표에게 평소에도 친하게 지내다가 쓴소리를 한 걸 보면 이것들이 본인이 아마 당의 어른으로서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리다라고 어떤 어른으로서의 지적하는 모습. 그래서 지금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이준석 대표도 꾸짖으면서 본인의 몸값도 올리는 그러한 양방 정책인 것 같은데 참 정치적인 강박이 뛰어나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